둘 셋! 안녕하세요! 저희는 꼴리아노입니다! 와우, 2020년 경기 단연 새해가 밝았습니다! 네, 여러분들 이번 2020년은 G띠의 해라고 하는데요. 또 저희 팀의 G띠, 리엘 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올해 G띠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 G띠 뿐만 아니라 모든 띠 여러분들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어이! 어이! 따쿡! 어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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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국이 날 때까지 떡국 많이 드시고 올해 아주 엄청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. 화이팅! 그리고 또 저희 올리어 노브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 가족들과 재밌는 놀이도 하면서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올리어 노브였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까지 까지 설날은 어저께요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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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!